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7 부정사 유닛 2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울 건데요 형용사는 무엇을 수식하나요? 그래요 명사를 수식하죠 투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somebody to love 어때요? 해석해보세요 사랑할 누군가 되죠? 그럼 여기서 to love가 우리말로 사랑할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맞죠? 기억나요 여러분? 투 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에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그러면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A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명사 바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와 B 동사를 만나서 예정이나 의무처럼 쓰이는 경우인데요 물론 명사 바로 뒤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1번 He needs a hat to wear in the sun 그는 필요하다 햇볕에서 쓸 모자가 어떤 모자요? 쓸 모자죠 A hat to wear 그렇죠? A hat to wear 그러면 뒤에 있는 to wear가 앞에 있는 명사 hat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to wear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2번 갈게요 Everybody is to pay tax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낸다 자 B 동사 is 뒤에 바로 투 부정사가 따라온 형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B 투 용법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우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해요 자, is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to는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챙길 거는 everybody랑 pay tax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만 해석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낸다 충분하죠? 참고로 말하면 지금처럼 B 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바로 따라오는 B 투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예정의 뜻과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 이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everybody is to pay tax 에서는 의무의 의미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B 명사를 수식하는 투 부정사 명사 바로 뒤에서 투 부정사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1번 문장 볼게요 I want something to eat and a book to read 나는 원한다 먹을 무언가와 읽을 책을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이죠 a book to read 읽을 책입니다 그쵸?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2번 볼까요? I want a pen to write with 나는 원한다 쓸 펜 하나를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이루어진 동사구에서 전치사를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write a pen이 맞는 것 같아요 write with a pen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write with a pen이겠죠 그쵸? 지금 상태에서 with를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I am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나는 찾고 있다 앉을 의자 하나를 어떤 의자요? 앉을 의자요 그럼 a chair to sit까지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on을 빼면 생각해보세요 sit a chair가 맞아요? 아니면 sit on a chair가 맞아요? 당연히 sit on a chair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치사를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시험에도 잘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투 부정사 수식을 많이 받는 명사들 몇 개만 언급할게요 일단 ability, 능력 chance, 기회 attempt, 시도 desire, 욕구 right, 권리 이 다섯 개의 단어만 꼭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항상 뒤에서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알겠죠? C로 가겠습니다 주어를 서술하는 B, 투 부정사 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B랑 투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대부분 예정 아니면 의무로 해석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문장 볼게요 그녀는 그와 결혼한다 다음 달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학생들은 학교에 온다 오전 8시까지 학교에 8시까지 와야 한다는 의무가 되겠죠 Only the priest was to go into the temple 오직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성전에 이거는 가능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The fence is to keep people out of the yard 그 울타리는 막는다 사람들을 마당 밖으로 그쵸? 여기서는 의도가 느껴지는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크업으로 가서 C에 1번만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말로 나와 있습니다 10월은 한국에서 가을의 색을 보기에 최적이다 October is the best time 까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10월은 최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뭐뭐하기에 라는 의미로 to 부정사를 넣는 거예요 보기에 라고 나와 있으니까 to see를 적을 수가 있겠고 뭘 보죠? 가을의 색이니까 fall colors를 붙이면 되죠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the best, the first, the last 이런 표현에서요 뒤에 to 부정사가 많이 수식어로 붙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 1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뭐뭐 할 정도의 해석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2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대표적인 명사 몇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3 b2 부정사에서 b와 to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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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